난 좀... 고양이 찍은 찍을게요 처음 봤을 때 너무 말이 없었어요 너무 낯을 많이 가렸고 막상 촬영 들어가니까 웃음이 되게 많고 나도 웃음이 많아서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은데 서로 약간 이해하시기 때문에 왜 웃는 거야? 둘 다 웃음이 많은데 왜 웃는 거야? 집중해 집중 근데 또 본인도 없고 이런 느낌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아요 또한 귀여운 언니는 원래 처음에 볼 때는 먼저 대기 지켜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인이 본인도 촬영하고 나타내 주면 저는 멋있고 저는 이제 마음에서 말하면서 배송비로 사랑이 되니까 설마 공주야 뭐 그러면 말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엔 아예 더 많아 더 많아 나는 먹고 비즈니스는 사이 같다 찝쫀 잘한다고? 너무 잘한다고? 나도 뭐? 말을 해야하냐? 그럼, 사람은 말을 잘하라. 우연질까? 우연질까? 공공아! 뭐야? 좋아, 좋아. 식사umen